택배를 배달하러 갔다가 갱들에게 목숨을 잃게 된 남자 눈을 뜨니 마치 데자뷰처럼 미래가 보였고 같은 상황의 반복에 대처해 겨우 살아나갑니다 실제로 그는 죽는 순간에 과거로 이동한 것 넷플릭스 드라마 슈퍼셀입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는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계속 능력이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힘을 증폭시키는 남자와 염력을 사용하는 여자까지 처음에 본 시간을 다루는 남자 마이클은 또 자신도 모르게 능력을 사용해버렸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미래 자신을 포함한 오인의 능력자가 차원문을 타고 건너오는 누군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래의 마이클은 시간을 정지 그의 여자친구는 죽었고 여기 온 이상 미래를 바꿀 수 있을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마이클은 지금부터 모아야 할 능력자들의 명단을 받아왔는데요 절대 비하하려는 목적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내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서 미리 이름과 특징을 말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을 제어하고 순간이동까지 가능한 주인공 마이클 짧은 턱수염이 특징입니다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 앤드리 덩치가 크고 넓은 수염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직장은 없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염력을 다루는 여자 사브리나 오인의 능력자 중 유일하게 여자 능력자이고 간호사입니다 초인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로드니 풍성한 곱슬머리에 대마를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투명의 인간이 될 수 있는 테이저 동네의 작은 갱단의 리더로 젊고 사나운 인상입니다 각 인물들은 능력을 막 얻은 참입니다 로드니는 위기 상황에 달리다가 이상한 곳까지 가버렸고 돈이 없던 앤드리는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나 ATM을 때렸다가 능력을 알게 되었죠 사브리나는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화가나 염력을 처음 발동시켰습니다 후드를 쓴 놈들에게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마이클은 본격적으로 능력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테이저는 상대 갱단인 식서스 무례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대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테이저에게는 사기 스킬이 있었죠 로드니는 친구에게 능력을 자랑하는데 어째 능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흥분 상태에서 능력이 또 한 번 발동 테이저는 진작에 능력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터득했는데요 능력의 발동은 주로 흥분 상태에서 발동하는 걸로 보아 감정의 조절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테이저는 기가 막히게 능력을 다룹니다 그 신비한 능력으로 뭘 하려는가 약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테이저를 찾아온 마이클 하지만 쉽게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상대 갱단인 식서스가 나타나는데 마이클은 또 죽음의 위기에서 시간을 멈추는 방법까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테이저는 본격적으로 거물인 크레이지무리에게 약을 사기로 결정 하지만 돈이 없으니 투명화를 써서 약을 훔쳤네요 그리고 바로 테이저를 의심해 쳐들어온 크레이지 크레이지의 본명 크레이그는 한마디로 이 구역의 최강이자 테이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1대1로 승부를 보자는 테이저의 요구를 받아주고 크레이지의 부하가 나서는데 테이저가 이겨 크레이지가 물러납니다 하지만 판매책인 테이저의 친구가 죽었죠 마이클의 여자친구 디오는 마이클을 돕기 위해 조사를 시작 딸이 답치된 후 본 적이 없다는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딸은 어느 실험실에 끌려갔고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끌려간 이유는 능력자이기 때문이었죠 염력에 사브리나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 투명한 테이저는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잘 쓰던 능력을 이번에는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테이저 마이클은 능력을 점점 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진척이 없다는 것이었죠 스피드의 로드니는 그 빠른 속도로 한다는 것이 5분 안에 배달해주는 대마 딜리버리 서비스였습니다 그의 엄청난 능력은 치료 속도마저도 빨랐는데요 대부분이 범죄의 능력을 사용하는 능력자들에 마이클은 점점 애가 타고 로드니에게 접근하기 위해 본인이 대마를 사기로 해봅니다 사브리나의 동생은 크레이지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서로가 다 엮여있는 상황 강릉을 위해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죠 강릉을 위해 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강릉을 위해 롬지worm이 강릉을 위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부위가 부위가 테이저는 쓰러져있는 친구의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고 로드니는 대마 딜리버리 서비스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의 앞에 처음문이 열리더니 불을 다루는 후드 능력자가 등장 다행히 거래 때문에 만나기로 했던 마이클이 나타나 로드니를 겨우 구했는데요 사브리나의 동생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는데 그는 폭력적인 능력자였고 사브리나의 염력에 처맞아 한방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능력자들을 납치하는 집단이 보고 있었죠 마이클은 로드니를 설득 중 인간들은 하나같이 말을 무시하고 떠나갔는데요 괴력의 앤드리는 아들 앞에서 채권자를 만나게 되었고 빚을 갚아야 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살인을 자백하러 왔는데 놀랍게도 시체가 사라져 있어 범행을 들키지 않았는데요 바로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피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실험실에서 가져간 거겠죠 앤드리는 취직을 해보려 하지만 정가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고 돈이 급해 친구에게서 마약상의 금고를 훔쳐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뭔 얘기가 다 마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앤드리는 능력을 믿고 크레이지의 금고를 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니의 대마시장 독점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크레이지 구매를 믿기로 그의 친구를 업장에 부르기로 하는데 마이클은 사브리나에게 접근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테이저는 오늘 밤 크레이지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은 사브리나와 차에 탔는데 사브리나의 동생이 크레이지를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전부 요약하자면 마이클이 모아야 하는 4명의 능력자가 모두 크레이지의 업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이클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배로 이도 로드니의 친구는 도착해서 막고 있고 테이저는 투명화를 쓰면서 입장합니다 친구가 걱정된 로드니 역시도 크레이지의 업장에 도착했죠 그리하여 4인의 능력자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누군지 몰랐기에 각자 할 일만 하고 떠나갔죠 그리고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납치범들 로드니의 친구는 심각한 상태고 크레이지는 자신을 죽이려 한 테이저에게 복수로 그의 할머니를 습격했습니다 디오는 납치된 능력자에 대해 알아냈는데 갑자기 집에 로드니가 찾아옵니다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마이클에게 협조를 하기로 했죠 둘은 곧바로 앤드리의 친구에게 접근해 앤드리를 불러보기로 결정 무작정 기다리는 사이 로드니는 시간을 돌려 친구를 구해달라 말했고 얼마 후 앤드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셋이 만나기로 했고 디오는 납치범들이 능력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까지 알아냅니다 한편 마이클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는 앤드리 그런데 후드를 쓴 남자가 나타났고 마이클은 기다리던 중 사브리나와 연락이 다 찾아갔고 테이저는 후드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 역시 끌려갈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테이저를 찾고 있었던 마이클에 의해 구출되었죠 마이클, how many powers have you got mate? 노, Jason, 노! 시간을 멈추는 사기 능력으로 자리에서 탈출 납치범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이클은 드디어 3명의 능력자들을 모았습니다 테이저는 흥분했지만 지금은 마이클의 말을 들어야 할 때였죠 그리고 잡혀온 앤드리는 능력을 억제당하고 일자리를 제안받는데요 그 일자리는 능력자들을 데려오는 후드가 되라는 말이었죠 크레이지에게 복수를 해야 했던 테이저는 크레이지가 에이타운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떠납니다 그 에이타운이라는 곳에는 디온이 먼저 와있었는데 알고 보니 납치범들이 납치해서 데려가는 곳이 에이타운이었죠 에이타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어떻게 한지? 덕분에 진실에 더 가까워진 이들은 에이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에이타운은 그야말로 범죄의 소굴 그 자리에는 크레이지도 있었는데요 사브리나의 동생은 갑자기 사라졌는데 크레이지가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테이저가 크레이지를 죽이려 등장하자 이번에는 떼거지로 등장하는 후드 능력자들 알고보니 크레이지 역시 능력자이자 후드였고 사브리나의 동생은 능력자로 의심되어 납치를 당한 것 후드 중에는 앤드리도 있었습니다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패배하고 끌려가는 마이클 이래 다행히 의식이 있었던 마이클이 시간을 멈춰버리고 후드에 합류했던 앤드리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풀려버렸죠 상황이 매우 안좋게 흘러가 크레이지가 테이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마음을 돌린 앤드리가 그를 막았고 처음으로 합공을 해 크레이지를 제압에 성공 5인의 능력자가 마침내 모였고 크레이지는 주머니에 있는 장치로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는데 이는 거짓말 능력을 훔치는 능력으로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시간을 돌릴 수 있었죠 다시 돌아온 마이클은 한 채의 고민 없이 크레이지를 죽여버립니다 최후의 발악을 한 크레이지는 마이클을 쏘려다가 디온을 죽였고 하필 마이클은 능력을 쓰지 못해 결국 미래에서 본 것처럼 디온을 잃게 됩니다 5인의 능력자는 다시 모였고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능력자 납치범들과 전쟁을 하기로 하면서 슈퍼셀의 일기는 막을 내렸는데요 여기까지 넷플릭스 신작 슈퍼셀의 이야기였습니다 능력자의 이야기라길래 당연히 히어로물이라 생각했지만 히어로와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능력자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오직 흑인들의 문화의 스토리가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발생하는 일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2개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른 능력자들이 나오고 더 많은 전투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납치범들은 5인의 능력자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들의 능력이 사기 능력이고 무엇보다 시간을 다루는 마이클의 능력은 신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아마 더 탐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2기에서 납치범들의 진짜 목적이 밝혀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2기의 제작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2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슈퍼셀이었고 저는 베베시르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